뛰어들어서 이런 매장을 낼 정도로 핫하거든요. 이게 올해 2월에 여의도에 더현대서울백화점이 오픈했잖아요. 거기에 스니커즈 리셀 전문 매장이 생겼습니다. 브그즈 트랙이라고. 한 번 가보셨나요? 아니요. 리셀 전문 매장이 이제 나왔군요. 네. 이게 신상이 아니잖아요. 중고인데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와 합작해서 런칭을 한 매장인데요. 이게 보통 중고물품 거래는 당근마켓 같은 곳에서 개인들끼리 만나서 아름아름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워낙 이게 인기가 있고 시장이 크다 보니까 백화점 같은 기업들까지 뛰어들어서 오프라인으로 매장을 차려놓고 고객들이 이제 제품을 진열되어 있는 제품을 보고 구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고가 신상급 대우를 받는 그 정도로 시장이 커진 거죠. 그 앞서 말한 캐럿 그런 식의 만남은 좀 어색하니까. 그렇죠. 거리에서 이제 서가지고 막 이렇게 손 주고받고도 좀 어색하고 하니까 아예 이렇게 좀 공식화된 자리로 끌어올렸군요. 리셀 매장 전문 매장입니다. 이곳 한 곳이면은 이게 뉴스가 안 될 텐데. 뭐 좀 특이한 건데 백화점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백화점들이 시장에 뛰어들어가지고요. 이제 뭐 작년 말쯤에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죠. 롯데백화점이 영등포점에 한정판 스니커즈 거래소를 컨셉으로 아웃오브스탁이라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 아쿠점 본점에도 프리미엄 리셀링 슈즈 편집샵이라는 컨셉으로 스테디엄 굿즈가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리셀이에요 여기도. 네. 다 중고입니다. 뭐 새 상품처럼 깨끗한 상품들을 이제 진열해 놓고 파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해세도 리셀 한정판 거래가 대세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곳은요. 사려는 사람도 가고 팔려는 사람도 갈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팔고 싶어도 직접 소비자를 안 만나고 이 가게에다가. 네. 중고거래 플랫폼이랑 합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이런. 저는 이제 리셀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신발 운동화 뭐 나이키 뭐 무슨 버전 뭐 이런 거 오지 않습니까. 품목은 어떤가요. 이게 뭐 MZ세대가 열광하는 리셀 제품 품목 다양한데요. 신발이 이제 뭐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거고 의류나 액세서리 같은 품목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런데 뭐 나이키 같은 경우에 한정판 모델 출시됐다고 하면 뭐 10만 원에서 30만 원대 안팎의 이제 기존 제품이랑 같은 가격대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비교적 적은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유명한 디자이너나 뭐 스타 아이돌과 협업했다고 하면 이제 리셀할 때 가격이 이제 뭐 몇 배는 기본이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까지 갑니다. 네. 신인계 진짜 수천만 원까지 가요. 네. 정말로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진짜죠. 그런데 예를 들면은 빅뱅의 GD 아시잖아요. 대표적인 뭐 패셔니스타인데 그 나이키랑 콜라보한 모델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살 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사는데 리셀 시장에서 천만 원이 훨씬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거래가가. 네. 1,300, 400만 원 정도에 팔렸어요. 그럼 최초에 산 분이 있겠고. 네. 그분이 이제 이 가격대에 내놨는데 받은 거죠. 그렇죠. 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BTS같이 세계적인 아이돌의 한정판 굿즈라든지 유명 가수나 밴드의 한정판 음반 LP 같은 것들은 일단 이제 출시되면 어렵게 구하더라도 내가 수집해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가격이 정말 엄청나게 올라서 쏠쏠한 재테크가 될 수 있다고.